미역국을 끼리십니다 미역국을 끼리십니다 아니... 파래가 무시이잖아 무시가 집에 없어가지고 자기야 참기름이 엄마 준 참기름이 오늘따라 빵을 또 마셔야되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맛깔 새해산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끼리십니다 잡수세요 미역국 보입니까? 안보입니까? 보입니까? 안보입니까? 잡수이소 뜨끈뜨끈하니 국물이 시원하네 엄마가 한 2년전인가 콩이랑 잡곡 준거 오래간만에 이어서 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집에는 고기가 고기 생선 구경인지가 한 2년 됐나 1년 됐나 딸딸합니다 여러분 생선은 요렇게 들고 쪼고 쪼쪼 쪼쪼 다 다시누 아 안아 왜? 고기 안 묵은지 엄청 어린데 짜 맛있다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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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gen 짜 저희 아저씨 입에는, 제 입에는 하나도 안 짭은데 맛만 좋구만 짠 사람 먹지 말고 짜다 까면서 뭐라고 그러나? 미역국 미역국에다가 조개살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작년에 조개살려줬다 나물 먹어봐 오늘따라 참기름이 맛있어 시금치나물 드세요 시금치나물 드세요 음 음 시금치나물 아이고, 이거 좀 드니 성쾌하나 맛있네 콩나물 드세요 콩나물 드세요 파래, 파래 양치는 뭐 먹는 것도 팍팍 물어 딴 남자들은 음 은행은 팍팍먹지만 그래 어디에 저희 남편이 아이고 저희 남편이 국에다가 밥을 말았습니다 와 우리 야, 여보 우리 요 탁자에 밥 먹어본지 엄청 오래됐어 그치? ㅎㅎㅎㅎ 우리 부엌에 탁자에 밥 먹어본지 진짜 오래됐어 메추리알 좀 먹어봐 응? 메추리알 요거 봐 생생욕도 안 먹으면 생강떡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응? 응? 고기 구경에 번지고 오래돼서 고기, 머리까지 먹습니다 아니, 쪼끔만 해 이제 이게 다 대김치 이게 마감이다 대김치가 이제 진짜 마감입니다 마감 제가 이제 밥을 이렇게 구워져도 안 말아먹는데 오늘은 한그릇 다 먹겠습니다 그래도 김치도 엄마집에 김치도 가리러 가고 하면 되는데 아유 된장하고 김치 쪼가리 금방 자고 올라갖고 밤새 밤하시네 와 오늘 우리 아저씨가 밥을 한걸 다 말았네 와 오늘 세상이 우리 집이 질일일이야 이분 뭐 고기도 무으라 왜 다시 내가 볶고기 싹 벌가죽이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아이고 그런게는 내가 안 벌고 준게는 짬니 싱겁니 자꾸 아이고 좀 더 줄까? 이었꼬 응? 엄마가 주니 당연히 좀 조개사 이었꼬 그 따신거 좀 더 줘 응? 더 줄까? 아 아 나 두 번째 눈이 아 콩나물 묵은지 엄청 콩나물 들잖아 묵은지 엄청 오래됐다잖아 콩나물 이모씨가 장점이 좀 가지고 왔어 또 이렇게 딱 된장 진짜 갖고 올게 많네 엄마 내일 만나다는데 사람이 뇌증일이라곤 어젯밤에 굽고들한테 오늘 뇌증일이라곤 누나 이녀서 물 한개 사줘야 되는데 가더란다 집에서 노는 백수가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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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제 갔다 왔거든 아 아 나한테 새끈다 아 아 국물 더 줄까? 아 우리 당연히 밥을 한거 다 먹고 오늘 무슨 일이고 이제 요거 한그릇 오늘 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제가 김에 갑니다 여러분들 제 시간 방송철 때 여러분들 시간부속인데 방송철 때 여러분들 많이 우리 우정으로 응원해주세요 8시동 밥 따뜻하게 먹고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